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에 의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빌리뽀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それで今日の本文を見ますと キリストの福音에ふさわしく生活し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합당한 생활을 하라 ふさわしく生活しなさいと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 このようなものだと 두つが書かれてあります 첫 번째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第一番目として 一つの霊によって 一つの心になって 力を合わせることです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신앙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협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돕는 것이 협력이라고 합니다 何か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 助け合い 協力し合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神の国と 神の御心のために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세워서 そして 一つの霊と 一つの心になって 뜻을 하나로 해서 心を一つにして 협력하라고 力を合わせて 協力し合うこと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これが キリストの福音に ふさわしく 生活することだ 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협력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록이란 뜻입니다 力を合わせて 協力し合うと いえば 渡り鳥を 思い出します 기록이는 먼 거리가 이동하죠 渡り鳥は 長距離 移動しますね 그런데 기록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요 절대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없다는 しかし しかし この渡り鳥は お互いに 協力し合って 力を合わせなければ 長距離を 飛ぶことは できないんです 기록이는 반드시 먼 거리 날아갈 때 일자라든가 아니면 V자 형태로 날아간다 渡り鳥は 空を飛んでいくときには 一律 あるいは V字型の 変態を 組んで 空を飛んでいきます 저렇게 날아가야지 힘이 안 된답니다 このように V字型の 変態を 組んで 飛んでこそ エネルギー 消費を 収めることが 先頭に 飛ぶ その ものが 翼を 羽ばたくせます すると その 羽ばたくすることによって 押しやれる 空気があります 바로 그 바람이 그 다음에 있는 기록이를 울려준 押しやれる 空気によって 後ろにある 鳥が 持ち上げられる 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기록이 날아가 짓을 하죠 そして 二番目に ある その 鳥も 翼を 羽ばたかせます 그 날개에서 내는 그 바람이 그 다음에 있는 기록이를 올려준 답니다 すると その押しやれる 空気によって 後ろにある 鳥が 持ち上げられて いくわけです 이것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 이라고 하는 기류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これが 飛行機の 飛ぶ 原理である 揺力と 呼ばれる ものですね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V자로 날아갈 때 무려 75%나 힘이 안 든대요 VG型 행탈 역군 で 飛ぶ 時には 에너지가 75% 에너지 を 収める ことが できる 문제가 있죠 しかし 問題が あります 맨 앞에 있는 애가 제일 힘들 겠죠 그래서 기러기들은 수시로 자리를 바꿔 가면서 날아 날라 그래서 渡り 鳥은 쇼 先頭 の 順番 を 入れ替 ながら 飛ぶ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また 重要な こと が あります 기러기들은 그냥 날기만 하지 않는데요 ただ 飛んでいる だけでは ありません 막 소리 を きっきり 치르면서 鳴 鳴き声 を 出して 飛んでいる そう です 여러분 기러기 소리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渡り 鳥の 鳴き声 聞いた こと あります か 한번 들어보실래요 ちょっと 聞いて みましょう か 부드럽지만 뭔가 강하죠 なんか 可愛いんですけれども なんか 強く 聞こえるんですよね 이게 막 삿대질하면서 이런 식의 이미지인가요 これが なんか となっている ような 声なんでしょうか 이 소리는요 우리가 나갈 방향 여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これは 今 飛んでいる 方向は ここなんだよ それを教える 鳴き声 だそうです 하늘에는 길이 없잖아요 皆さん 空には 道がないんですね 그러니까 서로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내는 소리래요 그리고 서로 격려 해주는 소리래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먼 거리를 작은 새들이 날아갈 수가 협력 없이 날아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고 서로 힘을 함께 모아서 협력 해서 무언가 할 때는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죠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나 혼자 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할 때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함께 협력 해서 이루었을 때는 그 달성감은 말로 할 수 없다고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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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할 수 없다고 힘을 할 수 없다고 힘든 일을 힘을 앞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이 동지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서로 도와주는 거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미워 너무 미워 이런 건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잘 될까요 잘 안되겠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도다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같이 교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해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래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남한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러기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모습이란 가정에서도 한 뜻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무엇을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로 거짓 복음으로 미혹했던 유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 정부가 있었고 우상신을 따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었죠 복음 전파를 방해했고 핍박했고 감옥에 넣기도 했고 원양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정도로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빌리포스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죽인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지금 밤길을 다니는 것도 무서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다닌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설사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했지라도 너를 해할 그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 앞에서 늘 떨고만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고 무서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 싸움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즉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여러분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싸움 앞에서 전쟁터에서 떨고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겠죠 그런데 군인이 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평상시에 그 군인이 받은 훈련에 의해서 떠느냐 용감하게 싸우느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군服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다 똑같을까요 군服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군인은요 특수 공수 부대라고 하는 특공대가 있죠 군隊에는 특수 특공隊 그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군服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또 똑같이 군服을 입고 있는데 매일 반만하는 군인도 있어요 매일 고항밖에 닿고 군인도 있어요 추사병이죠 여러분 특공대하고 특공대 군인하고 추사병하고 전쟁터에 딱 있으면 그들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특공대 훈련 받을 때 국자 들고 있었는데 특공대가 군인들이 군인들에箸을 입고 있었어요 양파 썰고 있었거든요 다만에이기와 함께 똑같을까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군대에는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군대 사무실에서 컴퓨터 치는 행정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있을 때 특공대 사람하고 똑같이 모습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또 군대에는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지만 사령관 사무실에서 커피 타는 군인도 있습니다 시리카의 지문실에 고위을 입고 있는兵士도 있습니다 일명 따까리라 따까리라고 합니다 이 따까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고위을 입고 있는兵士이 선조에 들어갔으면 何이 되겠습니까 특공대와 똑같이 싸울 수 있을까요 특공대와 똑같이 싸울 수 있을까요 특공대 훈련할 때 특공대가 군련을受けている 때 이 따까리는 커피와 프림과 설탕의 비율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시리칸에 고위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에 설탕과 미륵의割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공대에서는요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매일 합니다 10킬로를 하루에 10킬로를 맨날 뛰어요 매일 뛰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것도 우통복고 그리고 특공 훈련을 해요 매일 특공 무술입니다 매일 태권도 훈련합니다 매일 사격 훈련합니다 그리고 헬기를 태워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려요 수영복만 입혀놓고 떨어뜨려요 그리고 지 혼자 5킬로를 땅까지 헤엄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이런 훈련을 신사답게 할까요 이런 훈련을 신사답게 할까요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이 시키 저 시키 왜 별의별 욕을 다 들어가면서 엄청난 모욕을 다 당하면서 왜냐하면 진작 안 하면 죽으니까 정말 매일 매일 같이 생 지옥 같은 훈련을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지에 떨어져 있든 평화로운 곳에 있든 특공대 부대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잡는다고 그래요 적고타이와 何을捕まえること이 가능하다고 한국에서言われていますか 귀신 잡는대요 적고타이와 鬼을捕まえること이 가능하다고 주신 잡는 해병이래요 鬼을捕まえる 적고타이와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라고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군인인가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복음 앞에서 대적해오는 그런 세력과 그런 사람 앞에서 떠는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영적 훈련입니다 그 영적 훈련에 의해서 내가 세상 앞에서 떠느냐 담대할 수 있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훈련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나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대적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조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국에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해오는 그 세력들 또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기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편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나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메시지에 의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